코로나19로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침체를 겪던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양양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가 889편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공항 이용객도 지난해 1만 2,700명에서 올해 7만 8,600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양양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을 비롯해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 3개사로 제주와 김해, 김포, 광주 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최근 영동지역 6개 시군과 양양공항 활성화 추진회의를 열고 임시 주차장 확충을 비롯해 공항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